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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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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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죄송합니다 코스모사우루스님 이번에는 반드시 갤럭시스턴을 찾아오겠습니다 히히 히히 가야, 당신의 무눔함 때문에 나까지 난처해줬어이녀 이번에는 반드시, 달도 마스터들을 없애고 갤럭시 스톤을 가져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메카골렘도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죠 가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명심하세요 걱정 말아요, 비토 걱정하지 않아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테니까 많이 나아, 오늘따라 피자가 더 맛있는걸 내꺼! 내꺼! 양보 못해! 마지막 피자는 내가 먹어주지 이젠 다크로하고도 친해 보이네 마음에 안 들어, 다크로가 우릴 도와준 적도 있잖아 맞아, 친구들 많을수록 좋으니까 내꺼 다이노! 내꺼 다이노! 어디, 어디야! 잘 가라, 다이노 마스터 안돼! 이럴수가 피자 완성! 어서 배달 가야지 아빠, 아빠! 이거 너무 까만데 안되는데 피자로 3개 정! 아빠! 그걸 피하다니, 운이 조크 하지만 그 운이 얼마나 오래 갈까? 5단 합체! 튜닝! 다같아! 라! 비 세이버! 소닉 쉴드! 가야! 내 피자가게를 저렇게 만들다니! 용서 못해! 렉스! 저 빔을 방어하며 올라가자! 오케이! 5단! 체! 튜닝! 가! 라! 비! 버스! 타! 가자! 응! 그래, 올라오렴 절망만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우리도 어서 가자! 알았어! 아니, 대체 가서 뭘 어쩌려고! 피자로 3개 정보! 기다려! 다시 한번 지구를 포탁한다! 미스리 에리어! 미스리 에리어! 가야! 이제 그만해! 네 공격은 이제 안 통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으니 새로운 장난감의 또 다른 기능을 보여주마! 미술인 베리어! 비트라 소닉 렉! 받아라! 아칸! 내가 막아줄게! 공격해! 알았어! 지금이야! 코어 체인지 케라토! 레이저 클라우! 흠! 열어! 아르마들로 스쿨! 으악! 아칸! 어? 으악! 안 돼! 으아! 아르라! 위치라 딥버스터! 으아악! 안 돼! 렉스! 으아악! 지! 넌 내가 막는다! 아악! 지! 그만 둬! 흠! 흠! 안 돼! 아르마들로 스쿨!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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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칸! 아칸! 고마워! 으흠! 비켜! 렉스! 렉스! 뱀! 으아악! 이제! 고기도 부서졌어! 끝났어, 카야! 착득하지마! 일어나라! 아르마들로 스쿨! 으악! 으악! 아니, 저건! 아르마들로 스쿨스! 으악! 아르마들로? 그건 공처럼 말리는 귀여운 동물이잖아! 아르마들로 스쿨스는 단단한 등껍질이 있으며 강력한 발톱으로 땅속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대! 그렇다면, 고체인지다! 티라노, 리그니션! 고체인지, 티라노! 파이어, 패스트! 컷! 플래시, 빗! 크! 다 먹잖아! 땅속으로 파고들고 있어! 아칸! 아칸! 하야! 그만해! 이제 끝내주마! 아르마들로 스쿨스! 뾰족뾰족 촉수 공격! 으악! 쫓아가! 아칸! 레츠 아칸! 레츠 아칸! 아르마들로 스쿨스는 땅속에서 뾰족뾰족 촉수로 공격할 수 있어! 둘 다 함께 없애버려! 아칸!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 땅속의 아르마들로 스쿨스는 메카골렘의 지시에 따라 공격한다! 그렇다면! 메카골렘을 먼저 쓰러뜨리자! 좋았어! 가자! 나와라! 뾰족뾰족 가시마스기! 마무리다! 뾰족뾰족 터라기! 렉스! 아하! 이제 갤럭시 스톤을 회수하는 일만 남았다! 응? 없잖아! 어디로 간 거야! 여기다! 레츠 빔! 어떻게 뒤에 나타난 거지? 아르마들로 스쿨스가 만들어둔 구멍을 이용한 거다! 역시 렉스! 하하! 뒷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아르마들로 스쿨스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도 계속 웃을 수 있을까? 이번엔 메카골렘까지! 땅굴 속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나와! 땅굴? 혹시… 렉스! 이 땅굴들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응! 맞아! 역시! 악한 시노르니토사우루스 디스크를 사용해! 땅굴의 방귀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폭발시킬 수 있다! 오! 물은 나에게 맡겨! 좋아! 가자! 시노르니토사우루스! 시노르니토사우루스 이금식! 마음대로 안 될걸! 아르마들로 스쿨스 공격해! 위험해! 렉스! 렉스! 진구는 내가 지킨다고! 어서, 아칸! 알았어… 시구를 흔드는 방구! 시노르니토사우루스 방구탄! 발사! 딜러워! 으아! 나한테! 지구려! 준비해 볼포즈! 올라라! 파이어 브레이스! 마지막엔 언제나 정의가 승리한다! 카야! 이제 괜찮아! 뭐? 원래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는 거니까 이제 화해하자!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카야는 피자 가게도 공격했다고! 피자 가게는 또 만들면 되지!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어! 무엇보다 친구가 먼저라고! 친구가 있어야 함께 피자를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바보같은... 넌 정말... 하하하하... 카야... 피터! 역시 또 저버렸군요 피터! 다 예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은 장식해 주셔야겠어요... 카야... 아니... 저게 뭐야... 렉스! 이게 뭐지? 하나만 걸려서 아쉽지만... 카야, 울트라 디버스터와 함께 안녕이에요 뭐? 이게 뭐지? 한 번 더 못 간다! 피해! 우와! 윽스!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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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악하느! 악하느! 안돼... 렉스! 렉스! 악하느! 뒤를 부탁해! 악하느! 이럴수가 안 돼 렉스 안 돼 이제 제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지요